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영어, 대학생인 척하라는 거야? 구라를 좀 치지, 뭐. 넌 이 좋은 실력으로 왜 미디는 맨날 떨어지냐? 아, 죽을래.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참으로 시위 적절하다. 부자들이 원래 참 잘할 수가. 그치, 사모님이 뭐랄까. 풀타임으로 수업 어떻게 하시는지. Is it okay with you? 우리 다송이는 완전 예술가 지질인데. 침팬지를 그린 거죠? 자화상이에요. 역시. 그동안 미술 선생님들 여러 명 바꿔가면서 해봤는데요. 제가 사람 하나가 퀵 하고 떠올라왔는데. 아, 잠깐.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. 과선배는 김진목, 그는 이사총. 주란데 착하다니까. 진짜 니 까착한거지. 아 안되들이 시리어스 근데 지금 진짜로 이상한게 뭔거 같애 아